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여야 원내지도부의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통보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늘 중 윤리자문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